자 87번입니다. 역시 아래에 있는 8개의 필인부터 먼저 해볼게요. 1-1번 자 2번이요 자 그 다음 3번 항상 스넬을 칠 때 가운데에 쳐야 됩니다. 자 그 다음 4번요 자 이때 그 다음 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오른손요 손을 돌려서 치세요. 자 이거를 팔 전체를 들어서 움직이지 말고요. 손목을 돌려서 자 돌릴때 너무 이렇게 손바닥이 하늘로 보일 정도로 돌리지 말고요. 엄지손가락이 하늘로 볼 정도 자 그 다음 오른손을 이렇게 돌려서 스윙을 치시고요. 왼손만 또 따로 보면 정확하게 크게 쳐야 됩니다. 우리 초보자분들 되게 작게 치는 경우가 많아요. 스윙을 크게 해서 왼손 탐탐 소리가 울림이 풍부하게 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쳐 주십시오. 그 다음에 2-1번 2-2번 2-3번 2-2번 2-2번 2-2-3번 2-2-3번 자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것처럼 위에 리듬에 넣어서 하나씩 번갈아 하면서 넣으면서 연습을 해 볼게요. 1-2-3-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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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-1-2-3-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